인간의 존재가 될 것 같다 인간의 존재가 될 것 같다 worst case scenario is could lead to the extinction of humans 엄브레이크 오블리라 불리는 존재입니다 평범한 인간처럼 사랑하는 척 인류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인류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소영! 죽었어? 이 여자가 이상해 인류 공부 아니지? 내가 네번째 여자라 잡것들이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브레이크 오블른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일이 왜 이렇게 꼬이는거야? 정식 언니야 브레이크 헤임 진짜 죽여버릴거야 누군다놈 호부재 빠는거 아니야 가자 죽으러 남편이 인간이 아니구요 브레이크 오블른 화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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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트 고맙트